스파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일인지 알까요? 가윤 양. 베일에 쌓여있었거든요, 우리 가윤 양. 가윤 양, 뭐예요? 숨은 재능들이 많더라고요. 아, 이제 또 현아 형이 발굴해내네요. 아, 이제 또 바람 잡나요, 또. 어떤 재능인가요, 이제는? 어, 소현 양이 뭐예요, 이게 뭐예요? 말? 랩? 말? 랩인 것보다 랩. 말이에요. 말? 말, 말 뭐예요? 말 싸우세요. 절대 안 줘요. 아, 진짜요? 이렇게 상대방이랑 있으면 질문을 계속해서 이기는 거예요. 대답 없는 어깨입니다. 아,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가윤 양과. 자신 있는 사람들은 나오고, 가윤 양 앞으로 나오세요. 아, 오랜만에. 이야, 선아 형이 지금 들어왔어요. 결승전이랑 다른 멤버. 야, 우리 선아가 달라졌어요. 사실은. 네, 선아 형이 지금까지 저 꽃다발 나와서 사실은 참여도가 많지 않았거든요. 지금 또 아이보리잖아요. 포미닛 시크릿. 시작. 시작. 약. 귀 몇 살 때 뚫었어요? 한 번. 몸무게 줄였지? 몸무게 줄였지. 아니, 뭐야. 아니, 뭐야. 아니, 뭐야. 아니, 뭐야. 뭐야, 지금. 아니,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뽀뽀를 했는데 뭐야. 아니, 세 마만 해, 그것도. 아니, 다음 질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걸 하셔가지고. 그럼 어쩌라고 했어요. 다시 할게요, 다시 할게요. 다시 할게요, 다시 할게요, 다시 할게요. 아니, 탈락입니다. 아니, 나씨가 어떻게 되는데요. 카메라 많이 드세요. 네인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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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서로 인사 좀 하고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의발라요, 처음에는. 누가 언니예요? 저 90년생. 80. 80. 하지만 이건 게임이기 때문에 그냥 반말로. 반말로. 괜찮죠? 네. 자, 준비. 시작. 이게 뭐야? 옷 끼죠? 팔찌 좋아해? 신발 좋아하죠? 너 아이라인 왜 이렇게 길어? 귀 언제 뚫었어요? 너 얼굴 작다? 몸무게 잘하죠? 너 키 커? 언니 눈 했죠? 너 목걸이 얼마니? 너 목걸이 얼마니? 언니 머리 왜 이렇게 커요? 언니 목걸이 왜 이렇게 커요? 언니 몸무게 왜 이렇게 커요? 너 언니한테 반말해. 언니 머리 왜 이렇게 커요? 언니 머리 왜 이렇게 커요? 언니 머리 왜 이렇게 커요? 왜 이렇게 작아. 난 뭐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커요? 언니 머리 머리 이렇게 커요. 언니 왜 인사 안 해요? 너 가수니? 언니 연기자예요? 아, 졌어 졌어 졌어. 내혜야. 내혜야. 아까부터 동공이 많이 흔들렸거든요. 아까. 언니, 언니 왜 이렇게 머리가 커요. 그래서 막 서. 아니, 장난이에요. 어떡할 줄은 몰랐는데. 어떡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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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이거를 써요, 소들. 자, 가윤이 형 승리. 잘하죠? 아이고. 여자네버들은 일단 뭐 이길 분도 없어요. 남자랑 해봤어요? 아니요, 안 해봤어요. 남자랑 해봤어요. 강한 남자랑. 고영호 씨. 고영호. 강한 남자. 가윤이 형부터. 준비 시작. 반발해요? 반발이죠. 반말이죠. 반말이니까 겨운 얼굴이잖아요. 반말 좋아해요. 준비 시작. 준비 시작. 수업 안 다녀왔지? 잘 나가냐? 옷. 잘 나가냐? 옷 있어? 운동 뭐냐? 수염 언제 깎을 거야? 남친 있냐? 유섭은 왜 안 될까? 남친. 여친 있냐? 우리 팬클럽 가야되지? 여친이. 잠을 한 번 가야겠네. 리즈언니 진짜 좋아해요? 리즈언니 진짜 좋아해요? 좋아요. 아니. 아니. 맨 처음에 세게 나가더니 잘하더니 돈 좀 있냐? 아니. 고영호 씨하고 니즈 씨 한 번 마주보기 한 번. 그럴까요? 네. 리즈 형이랑. 리즈 형 오늘 의상 어때요? 호영호 씨.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네. 두 분 서로 앞서리 한 번 하고요. 좀 내성적이라서. 굉장히 보기 드물게 내성적인. 자. 고영호 씨부터 시작. 30대 중반 어때? 니 머리 분리 며치고. 연락처 뭐냐? 니 뭐. 니 귀걸이 뭔데? 너. 저기. 아니 왜 그래. 아니. 전화번호 뭐냐. 두 개 하고선 끝이야 왜. 자. 고영호 시작. 1초 날래? 1초 날래? 니 키 몇이야? 1초 날래? 1초 날래? 1초 날래? 1초 날래? 저 그만할게요. 저 그만할게요.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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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잘했어 잘했어. 잘했어 잘했어. 잘했어 잘했어.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입단 100개월의 1인자. 우리 허가 과연 야 인정. 성공. 잘했어. гру 잘했어 잘했어. 네. várias. 나의 나당. 감사합니다.